올해는 남과 북이 분단된 지 6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는 분위기인데요. 분단 이후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을까요? 전상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칼로 겨누었던 종족 상잔의 비극, 6.25전쟁.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빈민운동과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이 앞장서 왔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한 한국교회, 1981년 비엔나에서 시작해 부름급 푸르트에까지 11차례 회합에 이르게 된 북과 하외동포 기독교인 간의 통일대화도 통일운동에 좋은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의 여분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1982년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통일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1984년 11월 일본 도전소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 주체로 도전소 협의회를 열고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 기독교회의 사명이라는 요지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WCC 주선으로 1986년부터 1988년, 1990년 세 차례에 걸쳐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한 교회가 통일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1988년 2월 29일에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이른바 88선언이 발표됐습니다. 교회협통일선언은 민간에 의해 작성된 최초의 본격적인 통일선언, 교회 안팎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민족공동체를 치유하고 화해하고 평화통일의 과정으로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냉전을 극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의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선교 전문가들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교회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진행한 인권, 민주화, 통일운동은 한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대북인도적 지원 경험을 발판으로 남북 민간교류의 물건을 텄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그련, 그쪽하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WCC 전세계 조직하고 해서 노력을 꾸준히 했죠. 북한의 지하교회를 돕는다 또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교회 복원을 준비한다. 커다랗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1990년대에 대북인도적 지원 등 북한 독기운동으로 발전한 기독교계의 통일운동, 특히 남북관계가 화해와 경세가로 가는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인도적 지원에 끌을 놓지 않았다며 지난 70년 동안 한국교회는 통일운동에 힘쓰기도 했고 때론 분당고착에 기여하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과 북이 나는 지 68년,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키우려 왔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